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호아유 다니엘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 여왁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왁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구보살피시며 일일이 우리가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9일째 방클 무릎 기도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사자님들이 Q&A를 하면서 축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반장님께서, 따뜻한 바람 반장님께서 방언체크를 하시며 목사님이 영어로 선포할 때 처음에는 집중해서 잘 듣지 못하였는데 장소를 옮기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다시 리플레이를 하면서 따뜻한 바람님과 같이 제 안에 있는 악의 쓴뿌리가 가라지가 뽑혀 나오도록 기도하였을 때 드디어 제 입에서 혀가 쭉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엔 트림과 하품과 아침부터 처음에는 하품, 그 다음엔 트림, 그 다음엔 뚝뚝 떨어지는 침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이 쩍 벌어지고 턱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더니 혀의 뿌리가 쭉 빠져나오며 핸드폰 액정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니 혀가 턱 끝까지 닿을 만큼 쭉 빠져 있었습니다. 색깔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혀가 내가 힘으로 뽑을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빠져나와서 혀 뿌리가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혀가 빠질 것 같은 그런 통증으로 혀가 쭉 빠져나오고 마치 뱀의 혀가 넬림거리듯이 혀끝이 넬림림림들 거렸습니다. 5분? 5분이 되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빠져 있을 건가? 어 궁금하고 곧 있으면 아들이 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일어나서 나올 텐데 이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럽고 창피했습니다. 주님 아이가 얼마나 놀랄까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 모습을 아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작동하였는지 혀에 힘이 풀리면서 혀가 들어가고 마지막 내 안에서 아주 큰 고통과 괴로워하는 큰 것이 구역질과 함께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것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혀가 풀리자마자 부역질과 함께 구토와 함께 뭔가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주님 그러고 나서 저는 너무 감격하고 드디어 내 혀가 쭉 빠져나왔구나 목사님께서 방클 목사님께서 따뜻한 바람 반장님에게 혀가 쭉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혀가 쭉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엎드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 주님 이렇게 죄 많은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제 혀에 붙어있는 온갖 죄로 인해 쓴뿌리를 이렇게 쭉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혀로 몸으로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는데 아버지 다시 저를 새롭게 하여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아버지 방언과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 온몸으로 우는 기도를 드리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행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전의 주님을 제가 내가 이전의 주님을 알았지만 그건 정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었고 피상적인 하나님이었는데 죄된 몸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며 제가 이제야 주님을 배웠고 이제야 주님을 체험하며 몸으로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사나님 무엇인지 왜 죄를 사람이 치우면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든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주님을 배워가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일하신 일 더 일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잔뿌리들 잔가지들 하나님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 있다면 더 뽑아서 완벽하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서 주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신념과 진정으로 진실한 혀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